자카르타 도착 자카르타 도착 자카르타 도착 자카르타 잘 탔고요 이제 호텔로 이동합니다 네 어떠신가요? 너무 뭐지? 떨려가지고 잘려있었는데 못자겠더라고 아 그래? 난 엄청 잤어 잔 척했어요 헤이 뿡 빠라바라빰 안뇽 막간에 룸투어 합니다 짠 여기는 이렇게 의자가 있고 되게 앤틱한 분위기에요 와우 침대 아주 큰 사이즈 맘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화장실 세면대가 두개 있어요 와 이런거 너무 좋고 욕조 여기서 이제 좀 몸을 녹이고 여기는 샤워실 앤 화장실 가운이 있습니다 옛날 집같은 느낌? 사무실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? 그리고 밖에 뷰를 보면 예아 도시 뷰 짠 와 여기 엄청 높아 여기 앞에 아 저기 지금 가고 싶거든요 자라 H&M Forever 21 한국에는 Forever 21 사라졌잖아요 저기 가야지 첫날이니까 좀 쉬고 근데 오늘부터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구경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좀 하면서 쉬엄쉬엄 자유롭게 쉬는 날 호텔 너무 좋아서 맘에 듭니다 짠 짠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정말 금지에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 발레를 좀 잘하고 내일 더 나은 모습이기를 근데 말하는 거 같은데 말하는 느낌이야 호텔에서 그 안에 연습실이 있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거 같아요 너무 바랍니다 멈추를 탈출 러시아 많이 먹으러 가고 고마워 러시아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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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페스티벌 같다 예! 위다페스트! 공연이 아니고 놀러 왔는데 위다페스트 데이 원! 완전 사람 엄청 많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페스티벌이긴 하지만 진짜 페스티벌이다 이건 모두 흥미를 들어서 비결 중 위다페스트 데이트를 나 전투킬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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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큰 무대를 서서 좀 많이 떨려요. 아 떨린다? 떨린다라기보다는 조금 기분 좋은 설렘 팬분들이 와주신다고 했는데 기대되고 보고싶어요. 달린거리. 너랑 나랑 되게 팀같다. 아 팀이지? 아 걸그룹 하셨나봐요. 아 걸그룹 하셨어요? 해보셨어요? 어 조금 해보셨어요? 리더 하셨죠? 어 어떻게 하셨어요? 춤 잘 쉬죠? 어 그런거 같았어요. 어 워북인이시죠? 아 어떡하네. 아 어떡합. 아 어떡합. 오, 예! 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